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이 어디에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와요 29번 문제입니다 수미씨 여기에요 수미 이수미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?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2번 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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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28번 모지입니다 오래난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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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